정일 글로캠은 독자 기술로 숨쉬는 알루미늄 보온제를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원단에 알루미늄을 입혀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능성 보온 소재 알텍스와 알패드는 방안 의류나 야외 활동을 위한 제품의 고급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텍스, 알패드는 단열과 보온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알루미늄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며 알루미늄의 열 반사 작용으로 내부 복사열 손실을 방지해 보온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 알루미늄 코팅층의 미세한 구멍으로 숨을 쉬게 했습니다. 온수위를 덮으면 수증기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습기가 방출되는 투습성을 이용해 내부 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표면에는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발수성 또한 탁월합니다. 알루미늄의 반사 특성으로 인해 차광 효과가 높으며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항균 작용, 자외선 차단 효과도 높아 다양한 의류 특히 아웃도어나 패딩 의류에 적합하며 차가운 외기 차단이 꼭 필요한 캠핑 텐트에도 매우 효율적인 소재 알텍스와 알패드가 어떤 환경에서도 활동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선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